네 안녕하십니까 사랑시청을 받습니다 게장의 정상닌 바로 모시오 간편하지 마시고 전부 부서지 드라이븐 아웃입니다 보수입니다 어 안되있고 제껀데요 아 이, 이 검은 왜 준거지? 어 아니 아니 이 새끼가 킹 슈하 요렇게 하면 이제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쉬 검을 쓰는 병사가 나옵니다 굉장히 막 휘두르죠?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죠 초반에 내가 클리어를 해놔가지고 너무 쉽죠? 하나 오우쉣 자 하지만 어어! 어어! 아 잠깐만 잠깐만 역시 다굴 앞에 장사는 없는건가 자 이럴때를 대비해서 세이브가 있죠 저걸로 낚시를 거는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굴을 안맞을 수 있죠? 딱 두번 쓸 수 있는데 저거 두번중에 한번 여기서 콧물을 해줘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? 얘는 쉽기 때문이죠 얘는 상담배기 때 한대 두대 중담배기 때 한번 맞고 한대 두대 상담배기 맞고 한대 두대 하면 클리어할 수 있는 애 다음 이제 보스입니다 보스 앞에서 저장을 해주시고 아까 그 교관이죠? 거치게 유도한 다음에 한대 누려 터졌군! 하나 둘 아 죽어라 하게! 허접하구만 이제 세이브 게이지를 줍니다 들어와라! 그렇지! 이러면 이제 이 스테이지로 들어가는거죠 상으로 얘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야아아아아아아앙 된장 자 결국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말이 뭐냐면 얘는 이렇게 베어 올리기 이런거 하면 안된다고! 후딜이 길다고!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녀석이 한대 딱 때리고 들어올 때 중담배기만 해주세요 요거나 요거하면 망합니다 자 이제 코앞에 보스거든요 저장을 한번 딱 눌러주고 보스 상단 아 가볼 한 대 맞고 두 대 때리면 이겨 자 두 대 하나 오 필살 저장 딱 뾰라라라롱 아 씨 아니 왜 이렇게 점프만 해 이 양아치 같은 놈아 가단 베고 때리고 맞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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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필살 내려찍게 자 이제 다음 스테이지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공격이 드립니다 여기서 패턴이 그리같아요 날아올랐다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잘 봐야 됩니다 다는 건 뭐야 버그 아니야 나만의 버그 자 이제 갑니다 들으면 중단 들으면 상단 들으면 하단 아 진짜 미치겠네 헷갈려 중단 베고 자 하단 중단 줌 아 줌 아하 아상 좋아서 한 대 가자 오 오 차 아 아 아 으 소녀여 제발 살려줘 난 사실 너의 엄 으아 섬 컷 사라져 웨잉 웨잉 세 마리가 나오죠 자 들어와 보시지 들어와 보시지 둥글게 둥글게 내려와 내려와 간만 보지 마 조바씨 내려와봐요 자 중단 베기 좋아 여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었는데 잘 잡아내는군요 못습니다 으어어어어어어얐 오랜만에 봐도 무섭구만 자 초반에는 한가지의 패턴만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아주 삼단베기로 난리 구둣수를 칩니다 하나 둘 셋 순서대로 막으면 돼요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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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중단 중단 상단 그 뒤가꾼 상단 중단 상단 중단 내 차례야! 나의 반응 속도를 이길 수 있을 시발려놔! 으! 으! 타! 으아! 단 한 방 싸움이군 내 검이 빠를까 너의 검이 빠를까 맞고 늘려야! 후! 틀린 어? 아 못 가네? 아! 생각해보니까 이 위로 아 길이 이렇게 딱 열리는구만 뭐가 나타날까 일단 세이브 딱 안되거든요 지금 내가 그럼 여기서 시작하게 해주겠 어? 자 일단 원숭이로 보이는 지구와 스윙 자 상단 가드 잘해주는 원숭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배기 자 서로 체력이 한 개 먼저 찌르는 원숭이 거기에 막타를 가는 압박히 오! 압박히 압박히 오오오! 압박히 선수입니다 호! 얜 또 뭐야 울려치기 다 똑같네 아이고 어깬게 도망가야돼 아 아빠 불렀다 공격이 느리니까 공격을 하려고 그럴 때 때리자 아 그렇지 이게 방법이 이렇게 피지컬 너 뭐야 너 뭐야 왜 깝죽대 왜 깝죽대 오 외단 회오리 뭐야 이거 으아 아니 야비하게 한들뜰고 도망가는 거야? 피지컬 이렇게 와 안돼요 고릴라가 났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상단이고 저거는? 하단이냐? 어어 중단 그렇게 하면 하단 아 허리만 꺾으면 하단 아닌데 점프해도 하단 하단 중단 하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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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아 야비한 놈 하지만 난 대살 안 하지 어디서 대살 안 하는 거야 잠깐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안돼 저장을 어디에 한 거야 안돼 이게 무슨 일이야 하하 주마등이 스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거야 이거 하우 오 쉣 아 이 가마분도 한지 치렀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오케이 아니 문이 안 열려 하하 하하 쉣 뭐야 이거 날 죽여둘 놈도 없어 없다고 젠장 아니 어 가마분도 한테 죽으면 가능성이 있겠지? 좋았어 자 이제 다시 가볼까 아 아니 가마분도 탕 너 자꾸 거슬린데 너 죽이고 가야겠어 아 나이스 죽어 이 자식아 자 세이브도 멀쩡하게 돌아왔고 다시 가볼까 자 열려라 문 어 에이 원래? 아 제발 아니 들어가게 해줘 열려라 참게 제발 아 하하 아 못 들어가 죽을 수도 없어 이거 나이스 에이 와 처음부터 해야돼? 갑자기 의욕이 떨어지네요 저는 이런 버그 저는 이런 버그 똥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아요 삭제 제거 에이 아 에이